그럼 이제 한 번 친구로 맞먹어서 그래? 네. 아야, 술 먹을 때 나 불어나니까 너네끼리 먹고 있어. 아, 크림 못 쓰냐? 너무 예쁘다. 주름이 하나도 없어. 너 술 먹어서 안 개 끼었나 보다. 왜 그러니? 야, 너 오늘 뭐 술 먹는다고 인간 레몬처럼 하고 온 거야? 뭐야? 너무 예쁘잖아. 주인은 저 빈기장인 것 같다, 야. 그렇지, 나는 웃는 것 같아. 너 약간 눈이 안 보이는 것 같다. 너무 슬퍼 오더라고. 야, 야, 주기봐. 주기봐. 야, 저거 해야 돼. 어, 딱딱한 거 주지 마세요. 부드러운 거. 야, 근데 저 X들이 왜 자꾸 휘내려 놓냐, 이제. 야, 야, 야. 야, 저기, 저기, 뭐. 아, 진짜 나 저 노란색 완전 내 스타일이야. 근데 난 노란색 너무 내 스타일이야. 야, 너 스타일 아니잖아. 노란색 배 스타일. 예, 예, 예. 얘들아, 그렇게 눈치 못치고 올려면 빨리 대신해. 아, 그래. 그럼 너, 너 일단 가볼래? 가면 백퍼기긴 하보다. 아, 그럼 가볍아 보자. 가위에 있고. 내가 일단 갔다 올게. 갔다, 갔다, 갔다. 온다, 온다. 온다, 온다, 온다. 야, 모른 척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요즘에 방역수칙 때문에 좀 모일 수 있나 모르겠네. 지금 8위 이상으로 바뀌어도 상관없어. 이야, 이거 독주다, 독주. 아, 쉬운다, 그렇지? 근데 내가 진지한 얘기가 조금 그... 쟤네... 언니야, 너 마음에 드는 거 하는 걸로 얘기하지? 아, 아니, 저런 거. 저것들 말이야,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 같은데 왜 안 오니? 그러니까, 쟤네가 너무 감보지 않았는데? 우리 두는 줄 알았거든. 좀 마음에 안 들었네. 너 가면 백퍼야, 진짜. 온다, 온다, 온다. 왜냐면 내가 아이컨택 몇 번 했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저희... 혹시 몇 분이서 오셨어요? 저희 지금 진지한 대화 중이잖아요. 네 명이잖아요. 오, 예뻐요. 아, 근데 그쪽한테 맑은 게 아니고 여기... 예뻐요. 여기 세 분한테 맑은 건데. 아니, 뭐 저기 선생은 우리 네 사람 있는 게 안 보여요? 아, 근데 너무, 너무 미인이셔가지고... 내시면 내신 줄 알아야죠. 아, 진짜. 멀리서 단무지인 줄 알았어요, 할머니가. 단무지인 줄 알았어요, 할머니가. 근데 너무... 아, 너무 좋죠. 아, 노란 분은 있다, 그치? 아, 근데... 아, 지금 명옥이 보고 온 거예요? 예, 일단 저는 얘 노란 분 보고 와가지고... 아, 저희도 못 듣고... 저희가 사실 두 명 더 있거든요. 네, 저희가. 순재랑 친구라는 친구랑 같이 왔어요. 예, 예, 예. 이 형님을 쫙 마셔주세요. 아, 그러면 같이 합석해도 괜찮아요? 네네. 좋죠? 아, 그래? 근데 여기는 다 손자도 있고, 임자도 다 있는데요? 뭐? 손자가 있어요? 손자가 있다고요? 저희 다 있다고요. 아, 손자가 있어요? 아, 손자가 있어요. 나 영우가 너 얘네랑 볼 거야? 나, 나 쟤 괜찮은데? 긴턱. 긴턱? 예, 긴턱이 원래가... 너 그럼 쟤? 응. 그럼 나 턱 없네. 그래요, 쟤. 데로 갈까? 오케이. 그럼 너도 순잘하게. 쟤 개인 턱 가져와서. 이따가 저희가 이 테이프를 계산해주고 일단 가겠습니다. 그래, 그래. 그러면 고맙죠. 알겠습니다. 가까이서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. 가까이서 보니까 노란 단무지이 조금 별론 것 같기도 해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냥 해장국 쪽에서. 해장국 쪽에서. 그래, 그래. 그래, 맞아. 이렇게 생각해. 뭐 이런, 이런 느낌이었는데. 근데 이게 극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. 그러게.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스토리는 아니었는데. 스토리가 한 열대 번 바뀐 것 같습니다. 진짜. 우리가 내공이 되어있어. 예, 그래가지고. 그래, 관계 없으니까 내공이 되어있어. 정말. 정신. 한 날아가고.